음악 지금부터 제27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장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배우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싶습니다 연구인턴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교환학생은 투자다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안전하게 교환학생 생활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트를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OX 게임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27기 장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뭐든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 주의 기관장 허팝페이너파이티 운신 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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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